21. 액체 발효법에서 발효점을 찾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은? 1. 냄새 2. pH 3. 거품 4. 시간 정답은 2. pH 22. 베이커스 퍼센트에서 기준이 되는 재료는? 1. 이스트 2. 물 3. 밀가루 4. 계란 정답은 3. 밀가루 23. 냉동반죽에서 반죽의 가스 보유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백질 함량이 11.75에서 13.5%로 비교적 높은 밀가루를 사용한다. 2. 엘시스테인과 같은 환원제를 사용한다. 3. 스테아릴 저산나트륨과 같은 반죽건조제를 사용한다. 4. 비타민C와 같은 산화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2. 엘시스테인과 같은 환원제를 사용한다. 24. 스펀지앤도우법에서 스펀지 반죽의 재료가 아닌 것은? 1. 설탕 2. 물 3. 이스트 4. 밀가루 정답은 1. 설탕 25. 반죽의 내부 온도가 섭씨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스트의 활동으로 부피의 점진적인 증가가 진행되는 현상은? 1. 호화 2. 오븐 스프링 3. 오븐 나이즈 4. 캐러멜화 정답은 3. 오븐 나이즈 26. 새로운 팬의 처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 코팅되지 않은 팬은 섭씨 218도 이하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2. 실리콘으로 코팅된 팬은 고온으로 굽는다. 3. 팬은 물로 씻고 그늘에서 보관한다. 4. 팬은 사용 후에는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정답은 1. 코팅되지 않은 팬은 섭씨 218도 이하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27. 외부가치 7,100만원, 생산가치 3,000만원, 인건비 1,400만원인 회사의 노동 분배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정답은 3. 약 47% 28. 소규모 제과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반죽을 넣는 입구와 제품을 꺼내는 출구가 같은 오븐은? 1. 컨벡션 오븐 2. 터널 오븐 3. 릴 오븐 4. 데크 오븐 정답은 4. 데크 오븐 29.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료는? 1. 설탕 2. 밀가루 3. 소금 4. 반죽 계량제 정답은 2. 밀가루 30. 다음 제빵 냉각법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급속 냉각 2. 자연 냉각 3. 터널식 냉각 4. 에어콘디션식 냉각 정답은 1. 급속 냉각 31.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1. 임버타아제 2. 리파아제 3. 펩티다아제 4. 아밀라아제 정답은 2. 리파아제 32. 밀가루를 용도별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회분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1. 제빵용 2. 제과용 3. 페이스트리용 4. 크래커용 정답은 2. 제과용 33. 전화당에 대한 설명 중 부적당한 것은? 1. 수분 보유력이 강하다 2. 착색을 지연시킨다 3. 포도당 50%와 과당 50%로 되어 있다 4. 설탕의 결정화 방지 효과로 저장성을 연장시킨다 정답은 2. 착색을 지연시킨다 34. 물 중에 기름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응집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은? 1. 팽창제 2. 유화제 3. 강화제 4. 계량제 정답은 2. 유화제 35. 유지의 산화속도를 억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토코페롤 2. 몰식자산 프로필 3. 리파아제 4.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3. 리파아제 36. 계란 흰자의 고용분 함량은? 정답은 1. 12% 37. 다음은 갈색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맞는 것은? 1. 지방 2. 탄수화물 3. 단백질 4. 비타민 정답은 3. 단백질 38. 활성건조 이스트를 수화시킬 때 적당한 물의 온도는? 정답은 4. 섭씨 40도에서 43도 39. 자유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당뇨와 같은 용질에 작용하지 않는다 2. 섭씨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 3. 정상적인 물보다 그 밀도가 크다 4. 염류, 당뇨 등을 녹이고 용매로써 작용한다 정답은 4. 염류, 당뇨 등을 녹이고 용매로써 작용한다 40. 이스트푸드의 성분 중 산화재로 작용하는 것은? 1. 아조디카보나마이드 2. 염화암모늄 3. 황산칼슘 4. 전분 정답은 1. 아조디카보나마이드